오늘 또 고맙습니다. 저는 교실 떠난 고교사 박전현입니다. 김남조 시인의 현대식 생명입니다. 눈 속에서도 생명은 자라고 있겠죠? 제가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생명은 고통을 이겨내는 아픔만큼 성숙해집니다. 그냥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움되는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 부탁합니다. 생명은 고통을 이겨내는 아픔만큼 성숙해집니다. 겨울 들판에서 만난 생명의 본질인식 김남조 현대식 생명해석 동물원에 갇힌 사자 울음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울음 찬 소리였지만 왠지 모를 애잔함이 느껴졌습니다. 먹을 것 걱정 없는 그들이 행복할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배고픈 야생의 생활을 그리워할 듯 합니다. 우리도 간접 경험만으로 세상을 배울 수는 없습니다. 직접 경험하면서 실패도 해보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정우성 시인의 나는 희망을 거절한다는 시가 생각납니다. 희망을 거절한다는 것은 오히려 희망이 아닌 실패를 통해서 좌절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이런 의미가 있는 시입니다. 실패를 많이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입니다. 생명은 쉽게 보지 않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고재종 나무 속엔 물건이 있다. 김소원 특급품 버릴 나무가 1등급의 특등급의 바둑판이 되는 것입니다. 법정의 서례목도 있습니다. 이에의 배경입니다. 이 작품은 생명의 속성을 자연물로 형상화하며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화자는 생명이란 고통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보여주며 삶의 진실 또한 이와 다르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로 오면 행복이 있다. 사실은 우리 행복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행복만은 있을 수는 없습니다. 누구한테는 뭐 기도만 하면 행복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신이 자신이 그 아픔을 겪어내면서 그러면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냐 생각해 봅니다. 또한 생성과 소멸이라는 위중적 속성을 가진 자인물의 모습을 통해 고통을 감내하며 또 다른 생성을 준비하는 생명의 속성을 드러냅니다. 고통 속에서 생명을 준비한다. 이를 통해 고통과 아픔을 지닌 대상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는 삶의 자세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향하고 지향은 반대죠. 지향은 멀리하는기고 지향은 그쪽을 향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눈의 보기입니다. 대조적 시어가 나타납니다. 고통과 시련을 나타내는 추운 몸, 벌거벗고 은 땅, 벗어지고 불의 탐, 버려지고 피 흘림, 추위, 한방론 이런 것은 고통과 시련을 뜻하고요. 진실과 성숙, 생명, 보리, 진실 이런 것은 진실과 성숙을 뜻합니다. 이런 대조적 시어로서 시장이 전개됩니다. 겨울에 대한 화자의 역설적 인식입니다. 우리 겨울 가마 일반적으로는 모든 것이 어떤 생명이 사라진, 죽은 이런 상황을 의미하는데 이 시에서는 아닙니다. 겨울의 일반적 의미는 생명이 없는 고통과 시련의 계절로 두렵고 피하고 싶은 그런 계절입니다. 겨울에 대한 화자의 인식은 생명이 잉태되는 성숙과 준비의 계절,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어려운 이 공부가 그런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겨울나무에 대한 화자의 개성적 인식이 드러납니다. 추위에 시달리는 수동적 존재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추위의 면도날로 제 몸을 다듬는 고통을 통해 성숙하는 능동적 존재가 됩니다. 잎이 떨어져 버린 불상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신의 섭리를 따르는 존재로 나타나 있습니다. 대상에 대한 개성적 인식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앙상한 줄기만 남은 연약하고 가련한 존재입니다. 충전 부싯돌, 봄의 생명을 준비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무가 생명을 충전하는 부싯돌처럼 봄의 생명을 준비하고 있다. 겨울나무가 그렇다는 뜻입니다. 작품 1개는 넘어가겠습니다. 감상하기에도 전체 작품 다 있습니다. 생명은 추운 몸으로 온다. 어떻습니까? 추운 몸은 시련과 역경의 뜻입니다. 부정적 시어죠. 생명은 시련과 역경과 함께 온다. 5연에서 이게 반복됩니다. 시에서 반복되면 무조건 운율감이 생깁니다. 더 운율감이 생기고 반복되는 것은 반복 자체가 강조잖아요. 여기서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5연에서 다시 나옵니다. 불고버꺼운 땅, 겨울이겠죠. 척박한 환경입니다. 혹도한 추위 속에 꽂혀 자라는 뭐겠습니까? 초록의 겨울보리, 초록의 겨울보리. 초록의 겨울보리가 은 땅에서 자라고 있잖아요. 겨울보리는 대단한 생명을 가진 존재겠죠. 초록의 겨울보리는 실적 대상이고요. 시련역경을 이겨낸 자인물로, 그러니까 겨울에도 푸르게 자라고 있잖아요. 생명의 속성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우리가 시련, 어려움을 겪고 나야 생명이 온다는 겁니다. 생명의 어머니도, 겨울보리의 어머니도, 먼 곳, 생명의 근원. 겨울보리에서 이 생명의 어머니, 더 넓은 것으로 확대되어 있죠. 생명의 근원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추운 몸으로 왔다. 겨울보리도 생명의 어머니도 전부 다 추운 몸으로 왔다. 힘들게 시련역경을 겪으면서 왔다. 생명의 속성, 시련역경과 함께 온다. 쉽게 오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혹독한 추위 속에서 웅드는 생명입니다. 진실도, 진실은 추상적 관념이잖아요. 이게 바로 생명과 같은 속성입니다. 진실도 생명과 같은 속성입니다. 부서지고 불에 타면서 온다. 버려지고 피 흘리면서 온다. 유사한 구절이 반복되네요. 이거 대관론과 부서지고 불에 타면서 버려지고 피 흘리면서 시련과 고통을 겪으면서 생명도 그렇고 진실도 시련과 고통 속에서 온다. 생명과 진실의 공통점이 바로 이렇다는 거죠. 추상적 관념, 진실을 시각적 이미지로 형성화했죠. 유사한 문장 구절은 반복되면 무조건 운율감입니다. 또 시적 의미가 강조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주제의식을 강조한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통해 완성되는 진실입니다. 겨울나무를 보라. 겨울나무미대. 겨울나무를 한번 봐라. 시적 대상이죠. 이거는 혹독한 추위 속에서 봄을 준비하는 자연인물입니다. 화자가 환찰하는 대상이죠. 화자의 개성적 인식이 돋보입니다. 앞에서 형이 했는데요. 겨울나무를 화자가 어떻게 개성적 인식을 하고 있는지. 뒤에 감 나옵니다. 명령의 의미를 통해서 보라. 겨울나무는 분명히 이 혹독한 추위 속에서 생명을 준비하고 있다. 명령의 의미를 통해서 화자의 확신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추위의 면도날로 제 몸을 다듬다. 이거는 겨울나무가 낙엽을 쫙 떨어뜨려 있잖아요. 잎을 떨어뜨리는 걸 쥐가 면도했다라고 참신하게 표현해 있습니다. 이거는 고통을 감내하는 생명의 속성. 떨어지는 낙엽을 면도하는 것을 비교했죠. 쥐몸을 일부러 떼어냈다. 잎은 떨어져서 먼 날의 섭리에 불려가고 잎은 떨어져서 나무의 잎은 떨어져서 먼 날의 섭리는 자연의 섭리겠죠. 신의 섭리입니다. 겨울나무는 신의 섭리에 따른다. 줄기는 이렇듯이 줄기는 또 이게인지 봅시다. 잎이 떨어진 겨울나무는 충전부시돌임을 보다. 충전부시돌은 충전하는 생명을 충전하는 부시돌이다. 부시돌은 불을 키우는 돌이잖아요. 겨울나무 줄기가 바로 충전, 생명을 충전하는 부시돌이 된다. 봄의 생명을 준비하는 줄기죠. 겨울나무는 고통을 감내하며 추위를 견딘다는 그런 뜻입니다. 맹행 의미로 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준비하는 겨울나무입니다. 금과고 일그러진 걸 사랑할 줄 모르는 이는 친구가 아니다. 이것도 유사한 구절이 반복이죠. 상한사를 헤집고 입맞출 줄 모르는 이는 친구가 아니다. 요거는 뭡니까? 금과고 일그러진 걸 사랑할 줄 모르는 이, 상한사를 헤집고 입맞출 줄 모르는 이, 고통의 가치를 모르는 존재입니다. 대칭되어 있죠. 대칭구조고요. 친구는 시련과 고통의 아픔을 아는 존재입니다. 그 유사한 구절을 반복해서 운줄감과 시적 의미 강조,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거 다잖아요. 다. 다로 끝나면서 단정적 의도죠. 단정적 의도로 화자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정적이라는 것은 간다. 갈래 갈 것이냐. 갈까 말까.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훨씬 의감이 다르죠. 고통과 시련의 소중한 가치가 드러납니다. 생명은 추운 몸으로 온다. 일련에서 반복되는 의식이 반복되고 있죠. 일련의 반복으로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당연히 운줄밤이 생깁니다. 열두대문 다 지나온 추이 열두대문은 온갖 고난입니다. 온갖 고난 시련을 겪고 하얗게 드러넘는, 하얗게 드러넘는 눈이 내리잖아요. 한방눈이 내리는 모습을 눈이 하얗게 드러넘는다고 했습니다. 한방눈이 내리는 모습을 시각적 이미지와 드러넘는 눈이 내리는 것은 의임법으로 볼 수 있겠죠. 의임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방눈 송이로 온다. 한방눈. 이건 생명이 오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죠. 한방눈은 겨울, 한방눈이 오는 겨울을 이겨내야 봄의 생명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혹 또한 추위 속에서 움트는 생명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버텨내기 바랍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래는 자유로운 형식의 자유식. 서정시라고 외우지 말고요. 자유시라고 외우지 말고. 자유로운 형식이네. 서정시는 개인의 마음을 담았네. 줄거리가 있으면 서사시가 되죠. 운문으로 되어 있네. 운문이 아닌 시는 산문시가 되겠죠. 성격은 감각적입니다. 감각적은 우리가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등으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성찰적, 살펴와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교훈을 줍니다. 주제는 고난을 감내하며 또 다른 생성을 준비하는 생명의 속성. 우리가 생명, 살아있으면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혹도간 시련을 통해 완성되는 생명의 속성과 본질. 특징입니다. 겨울보리를 관찰하면서 깨달은 화자의 인식 확장이 나타납니다. 보리를 보고 일반적인 것을 이끌어내죠. 생명의 본질을 이끌어내잖아요. 혹도간 시련의 개전인 겨울에 대한 역설적 인식이 나타난다. 이게 바로 생명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보기 쉽지 않잖아요. 자연의 모습을 통해 생명의 속성과 삶의 태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당히 고난에 맞서라. 진실이라는 수상적 관념을 시각적으로 구체화하여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구조의 문장을 반복하여 리듬감을 드러내고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적 의미를 강조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명령의 어제를 사용하여 보라 이랬잖아요. 화자의 확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단정적 종결 표현 다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